btm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희입니다. 올해 한가위 명절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생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빠르게 살아온 결과로 코로나 현상을 만들어내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우리가 생태 백신을 만들고 행동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종이컵 하나, 비닐봉지 하나를 줄이면서 우리는 생태 백신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행동 백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생태 백신, 행동 백신으로 이 한가위 명절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